8 9번 만평. 대구 팔공산 등산로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동물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원의 판단에 따라 옷소리로 보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자, 하지만 다른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반달 가슴 고민일 수도 있다고 봐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조범준 야생동물연합사무국장. 야생동물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달든 아니면 가서 조사를 해보든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끝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며 당국의 대응이 허술하다고 해서요. 그 사라진 동물에게 옷소리냐 고미냐 당장 물어볼 수 없으니 일단 시민 안전부터 챙기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133주년 노동주를 맞아 대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차이 주 69시간 노동과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뿐 아니라 친손눈 물가, 사회안전망 위협 등 현 정권들로 심화된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송도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노동법과 이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산업재해의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장시간 노동과 절대 모아나지 않습니다. 하며 노동시간 개편을 노동인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해서요. 네, 주 69시간제 등 노동시간을 늘리는 건 133년 노동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 법제사법위본회에 개조되어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조항이 교육의 자주성과 천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물론 공교육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까지 있다며 수정과 폐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예, 뭐 특별법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이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신박한 갈등을 요한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라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한 뒤 재입법해야 한다고 해서요. 하하, 자치에 욕행하는 자치특별법이라니. 그 특별법 명칭을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법으로 바꿔야겠습니다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